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로운 대학의 미준입니다. 12월 22일 수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끼는 종목인 아마존을 통해서요. 프린터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프린터를 산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동안은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제 직장에 가서 프린트를 하곤 했는데요. 이제 혼자 유튜버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프린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어제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이제 2022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가지 계획도 세우고 싶고요. 제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을 쪽 리스트로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진열도 하고 제 자신에게 모티베이션도 두고 싶은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프린터를 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제 다가오고 있는 2022년에 대한 계획을 좀 자세하게 설립할 수 있는 현명한 미준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2021년 이제 한 8, 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힘차게 2부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 수요일에 2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맞이하고 있는 두 가지 정도의 챌린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곧 다가오고 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가장 어려운 리스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아무래도 다시 한번 록다운이 오는 것이 아닌가 불안한 마음을 투자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좀 주식시장의 호재 하나를 안겨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다시 봉쇄를 하기는 하지만 2020년 3월처럼 강력한 봉쇄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유럽하고는 약간 이제 스탠스를 달리하겠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도 그렇고요. 프랑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영국의 여행객들을 아예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의 둔화가 우려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다행히 미국 같은 경우는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를 다시 봉쇄하거나 아니면 주간에 여행을 단속하고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시사를 해주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다 봉쇄하고 럭다운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한마디를 해주면서 어제 여행 관련 산업 주가가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몇 개만 좀 살펴보면 하야트 호텔이 5.2% 메리엇이 5.5% 올라갔고요. 힐튼도 5.2% 상승하면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턴테인먼트 쪽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공연장 같은 게 다 닫아버린다면 이들의 주가는 좀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식스플렉스 엔터테인먼트 5.4% 쇠다페어가 5.2% 시월드 엔터테인먼트 역시 6.2%나 껑충띠에 올랐습니다. 카지노도 마찬가지죠. 발리즈가 9.1% 시절즈 엔터페인먼트가 8.4% 펜내셔널 게이밍이 8.5%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레스토랑 전문 기업들 역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폴틸로즈가 9.7% 데이브 앤 버스터드 엔터테인먼트가 11.6% 비제이즈 레스토랑이 6.1% 따라서 어제는 3대 지수가 모두 올라갔을 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유럽처럼 이렇게 봉쇄하거나 락다운을 다시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2020년처럼 이게 강력하게 단속하거나 코비드 바이러스에 밀려서 쩔쩔매는 모습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제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전반적으로 마켓이 좀 힘을 냈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살펴볼 기사에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 기사를 통해서 화요일 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들이 이제 커버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 내용은요. 모간 스탠리가 이번에 테슬라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오버 웨이시니까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다른 기사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기사를 보시면 웰스파구가 나오는데요. 웰스파구가 2022년에 최고의 종목이 마이크론이다라고 굉장히 좀 극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우리의 최고의 픽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년에 이제 사클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EPS가 어닝 퍼 시어져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순이익이 8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실적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펀드멘탈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재평가되어야 된다. 자 그 얘기는요. 멀티플 역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원래 주가라는 것은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그런데 실적도 지금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PER이 굉장히 저평가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평가되면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양쪽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종목을 보시면요. JP모간이 FedEx가 2022년 들어서 투자해야 할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지금 치켜세워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바닥을 찍었다. 마진이 좋지 않아서 바닥을 찍은 것 같고요. 또한 노동력이 굉장히 좀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트럭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주가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지금부터는 좋아질 거란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2022년 6월 달에 인베스터데이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0년 만에 처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인베스터데이를 안 하고 그동안 쭉 지나갔는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서 뭔가 계기를 마련하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거죠. 또 하나 보시죠. 자 이번에는 UBS가 나오는데요. UBS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엔비디아가 2022년에 우리가 투자해야 할 최고의 종목이라고 치켜세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요. 제가 엔비디아에 관련된 영상 하나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 투자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볼 기회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요. 뱅커버 아메리카에서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시 나오는데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원래는 중립을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매수로 투자 의견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강력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저너블 프라이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도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성장은 가속화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어디에서 올 거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5G, 메타버스, 자동차 산업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혜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캐치업 캔디 데이트다. 그 얘기는 뭐냐면 2021년 한 해 동안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단독체 지수에 비해서 언더 퍼포밍했다. 주가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시 평균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세도 좋을 뿐더러 지금까지 주가가 횡보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2022년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코엔이고요. 코엔 같은 경우는 솔라엣지가 2022년에 가장 좋은 주식이라고 선정을 한 것 같고요. 아틀랜틱 에퀴티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이번에 알리바바를 중립으로 다운그래드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워낙 상황이 조금 리스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뉴트럴이니까 이제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JP모가는 엘리릴리 그리고 에비 같은 경우 2022년에 최고의 주식이라 두 개의 주식을 선정을 했고요. 자 제프리지입니다. 제프리지 같은 경우는 웰스파구가 좋다. 그리고 시그니처 뱅크가 2022년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두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이치뱅크고요. 델타 에어라인 그리고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이 2022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코비드 바이러스가 내년에는 잠잠해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행 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델타 그리고 사우스 웨스트가 펀드멘탈이 가장 좋기로 유명한 여행 항공사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이 두 기업이 지금 가장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내려가서요. JP모간이 이번에 나이키를 다시 한번 오버웨이시니까 매수해다라고 평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다라고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RBS 같은 경우는 보잉을 2022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종목으로 치켜세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악재에 시달렸던 기업이 바로 보잉이잖아요. 뭐 바이러스의 발생 자체가 보잉으로서는 굉장히 커다란 악재였죠. 그런데 그 전에 737 맥스 비행기가 안전 문제 때문에 좀 그라운딩되고 이러한 문제도 있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조금 악화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풀릴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투자를 한다면 보잉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안겨줄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이렇게 마켓의 전문가들이 여러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해줬는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조금 더 샀습니다. 그만큼 제가 판단했을 때 이번 소식은요. 굉장히 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에 커다란 혜택을 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받았다. 어프로블은 승인이거든요. 화요일 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승인이냐면 16빌리언이니까 160억 달러짜리 인수권이 이번에 승인이 난 거거든요. 어떤 기업을 인수하게 됐냐면 스피치 레코리니션 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뭐 쉽게 얘기해서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대화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뉴행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업을 이번에 인수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 어디에서 받았냐면 유로피안 커뮤니션이니까 유럽연합 쪽의 독점 규제 관리 기관에서 이번에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면서 승인을 해줬냐면요. Unconditionally 즉 조건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승인을 해준다. 왜냐하면 이번 딜은 지금 유럽 쪽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는다. 다른 경쟁 기업들에게 방해가 되는 그런 인수합볕권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누앙스라는 기업은요. 어떤 기업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애플이 가지고 있는 쉬리라는 그 인공지능을 아시죠. 대화형 인공지능이죠. 이 쉬리를 만들 때 도움을 준 기업이 바로 뉴행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뉴행스를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게 됨으로써 아마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비즈니스 부분이 클라우드잖아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번에 헬스케어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왜냐하면 뉴행스 같은 경우는요. 대화형 인공지능을 가지고 가장 활발하게 진출했던 산업 분야가 금융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헬스케어거든요. 따라서 금융권 헬스케어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뉴행스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두 번째로 커다랬던 그 인수권이라고 합니다. 링크드인을 인수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건데요. 링크드인을 그때 26.2 빌리언을 주고 인수를 한 바가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미치지 못하죠. 16 빌리언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했던 두 번째로 큰 기업 인수권이 이번에 뉴행스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쪽에 있는 규제기관 그리고 호주 또한 UK 쪽에 이미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최종 승인까지 난 거나 다름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뉴행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는 리모트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폰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이제는 좀 성가시게 됐죠. 사실 우리가 이용하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인공지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일부라고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위에 놓고 오면은 이거 찾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소파 틈에 들어가서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항상 갖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또 켜야 되고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쉴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알렉사 아니면 구글의 구글 보이스 어시스턴트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메가테크 기업들은 이러한 그 목소리형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만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아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뉘앙스라는 기업을 아예 인수를 하면서 이쪽 부분에 경쟁에 뛰어들었다. 앞으로 이제 스마트홈이라든지 여러가지 다양한 그 사물 인터넷과 목소리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인간이 대화하는 시대가 올 텐데 이런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단히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10% 넘게 올라간 종목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많게는 9%, 적어도 5%에서 6% 정도 많이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였는데 그 와중에 로크라는 성장주식은요 1.6%라는 굉장히 좀 초라한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로크의 모멘텀이 많이 떨어져 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와중에 로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뱅크 오브 어메리카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크를 보면 리얼텀 가까운 미래를 보면 굉장히 좀 많은 역품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롱텀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논리가 형립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로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리얼텀 헤드윈드가 있다. 아직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뭐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Supply Constraints.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공급망의 문제에서 해결을 보지 못했다.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광고에 돈을 많이 쓰지 못한다. 따라서 지금 광고의 지출 비용이 슬로우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지금 로크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망은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벤커버 아메리카가 이렇게 믿고 있고요.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루프 바타 샤리아고요. 자 이분은 바이레이팅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고 타깃 프라이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360을 주고 있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50%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타 샤리아라는 투자 전문가가 또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요. 자 로크 같은 경우는 액티브 어카운트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요. 그 사용자의 계정 수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3분기에 이 성장이 굉장히 둔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자 거기에는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는 현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서 TV의 인벤토리가 많이 떨어졌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TV가 있어야 로크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로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로크 TV의 판매 현황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로크에 연결되는 TV라든지 스마트 TV라든지 아니면 로크 TV 자체의 판매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왜냐하면 인벤토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가장 커다란 로크의 방해 요소였다. 자 이렇게 인벤토리는 줄어들고 그리고 그 부품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올해 들어서 TV의 가격이 작년에 비교했을 때 42%나 껑충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따라서 TV의 판매가 둔화되는 것은 어찌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격은 올라갔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2019년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컴포넌트 코스트 즉 부품의 가격 TV에 들어가는 그 부품의 가격은요. 이제 조금씩 안정화를 이루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 역시도 지금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22년 전반기까지는요. 로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로크는 변동성의 개장이 커다란 이런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성장에 결국은 돌아갈 것이다. 나중에 이제 광고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코비드 바이러스 역시도 사라지게 된다면 좀 수요 공급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로크는 결국 장기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요.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아담 조나스라는 전문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죠. 자 모간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이번에 오토 인더스트리가 내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여기에 대한 전망 그리고 가장 좋게 생각하는 세 가지의 종목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는 2022년의 모습은 굉장히 좀 변동성이 강력하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동차 산업이 특히 그렇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하나가 될 것이다. 만만치 않은 한 해가 2022년에 펼쳐질 거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그 자동차 부분에 세 가지의 주식을 지금 선정을 해줬는데요. 2022년 들어서 우리가 투자해야 할 세 가지 종목은요.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 세 번째로 제네랄 모터스, GM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선정을 해줬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새해에 들어서 아담 조나스가 얘기하기를 그 테슬라는요.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어느 쪽에 많은 노력을 하게 되냐면 국제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국제시장은 유럽하고 차이나 중국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인도 시장의 진출을 좀 가속화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만약에 진출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면 생산량 그리고 판매량에 엄청난 도움을 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만약에 2만 달러 이하의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도 진출의 키 포인트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비해서도 인도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좀 후진국에 속하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저가의 자동차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또 뭐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냐면 테슬라의 새로운 공장들 텍사스의 하나 그리고 베를린의 하나가 이번에 오픈을 하게 되잖아요. 이 두 공장이 오픈을 하게 되면 생산대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의 커다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동차를 제조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혁신이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파트를 조립해서 만든다면 이 두 개의 공장은 최첨단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는 이러한 메가 팩토리이기 때문에 이 파트의 양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차대를 만드는 이런 엘리멘트가 줄어들고 굉장히 좀 다른 혁신적인 방법으로 비용도 절감되고 시감도 절감되는 방법을 통해서 차량을 생산할 것이다. 따라서 많은 폭으로 매출도 증대될 수 있고 비용이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수익률도 극대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다. 따라서 2022년에 가장 좋은 자동차 기업은 테슬라가 된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부 방송도 마무리할 순서가 됐습니다. 오늘 오미즈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 드릴 텐데요. 아주 오래간만에 엔비디아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국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고 또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많이 정보를 획득하고 계시고 많이 아는 종목이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흔들릴 때는 이 엔비디아라는 종목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투자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요. 두 명의 전문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 그리고 투자 가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들의 의견을 피력해 주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의 의견 들으시면서 아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있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요. 1부 2부 나눠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내일도 조금 더 따끈따끈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께 꼭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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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NVIDIA has just been a tremendous name. We've owned it since 2013. Obviously, it's up over 100%. Year-to-date, down slightly, 15% month today, as you mentioned. But just the interstate and where they sit, AI, data center, deep learning, you know, I just think there's so many catalysts for this name going forward. I mean, just where they reside, you know, from a semi-perspective. I also, you know, I don't think this arms deal will likely go down due to some kind of, you know, obviously what's going on from an antitrust perspective. But, you know, I think NVIDIA, that's a great call. I think it will continue to run. At some point, evaluation will matter, you know, but this is one that's just, I think it's worth the price of admission. So NVIDIA, I think it's just a great call here. Josh, you'd think that when rising rates are approaching, that that's when valuation would matter. But, you know, I was listening to a semiconductor analyst yesterday, and they said something very interesting. I hadn't thought about it in quite this way. But chip stocks are the arms dealers for everything that's hot in the future, whether it be, as Jason mentioned, AI, metaverse, Web 3.0, all those things. You say those on an earnings call, Josh, and you're in pretty good shape. Right, so that's the push and pull between how great the fundamentals are versus how expensive the stock is. And, actually, the stock is more expensive now than it was even three years ago. So on a P.E. basis, it's about 84 times trailing 12-month earnings. Compare that to the S&P at 28. Compare that to the semi-sector, which is closer to 50. Like, there's, or, excuse me, compare that to the average NVIDIA multiple over the last few years, which is closer to 50. Like, there's no way to say, oh, this is a cheap stock, great opportunity. However, being an expensive stock has not held this back from being 108% return this year because it was expensive going into 2021. So that hasn't, that really has not been the best way to think about what the stock may do. I would just say this. GPU chips are going to be on fire all year. Video gaming, PC gaming, consoles, the demand so far outstrips anything that any company can supply that it's going to be all systems go, almost no matter what happens in the broader economy. And then you think about data center. More importantly, hyperscale data center, which is the next level where everyone's going. You cannot do this with linear processors. You need GPUs to power these hyperscale data centers. Because NVIDIA is almost the only show in town. And that business is growing at a CAGR that you really can't find anywhere else in technology. So you take those things and then you think about things that are a little bit further off into the future, but potentially extremely meaningful. Everything from robotics to AI, virtual reality, the omniverse, all of that stuff. And you think about autonomous driving. You just say to yourself, okay, in any given year or quarter, there might be one component of NVIDIA's business that's not great. What are the odds that most of them aren't great? Very low. That's why people are paying up for the stock. I understand why some people would not want to pay up for the stock. I get it. Different people have different disciplines. But I would just point out valuation, if you were to look at 10 different factors on NVIDIA over the last 10 years, has probably been in last place in terms of its ability to predict what this name would do. Thank you.